안녕하세요. 강원우입니다. 안녕. 자, 우리 처음 보죠. 올해는 아니고 선생님이 고3을 전문으로 하다가 내가 이제 사실은 학원을 여러 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인강 선생님들도 나처럼 이렇게 학원을 동시에 크게 운영하면서 온라인 전국 대상, 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어느 사이트에서도. 선생님이 이걸 왜 얘기하십니까? 왜 얘기하냐면 나보다 너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온라인은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소통을 하죠. 그리고 현장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단과, 보통 일반 선생님들은 수업하고 나가잖아. 나는 내 학원이 현재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그래서 학생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직접 얘기를 하고, 직접 힘든 얘기 듣고, 뭐가 어렵고, 뭐가 쉽고, 뭐가 실제 도움이 되고 적용이 가능한지를 매번 취합해요. 매번 애들 컴플레인이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뭘 고맙다고 한다든가, 뭐가 좋다라고 한다든가, 그런 게 매번 매 순간 취합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지금 메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고 1, 2, 3을 다 합니다. 내 학원에서는. 그런데 이투스에서는 주력으로 고 3을 위주로 했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했어요. 올해는 너희들하고 조금 더 아주 많이 너희들하고 보고, 얘기하고, 같이 수업하고, 소통하고, 호흡하려고 이렇게 첫 시작부터 얼굴을 이렇게 드리미게 됐어요. 자, 일단 만나서 반갑고, 얘들아. 나는 그래요. 내가 학생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선택해주고,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 자리까지 와있는 이유는 점수가 오른다는 거, 그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점수가 반드시 오릅니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상관없이 점수가 무조건 올라요. 내신은 30점, 40점 분당에서도, 평촌에서도, 지금 대치동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지역에서든지 간에 우리 쪽에서 진행하는 내신, 그리고 그 업법, 그 서술형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점수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애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점수를 올리고, 같이 성공 궤도를 한번 끊어볼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적으로 이 시장,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이 자리에 선생님이 아예 그냥 대놓고 내가 얘기했어. 이투스의 모든 내용을 전부 다 가져와서 다 깔겠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점이 되는 포인트들, 분당에서 그렇게 비싼 돈 내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다 온라인에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이투스, 아기들, 점수 반드시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나의 목적은 점수를 올리고 너희들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거라고. 그러면 얘들아 먼저 팩트체크부터 대야 돼요. 그래프 보세요. 나는 되게 싫어하는 게 선생님이 수능을 8번 봤어요. 나보다 수능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그냥 자기가 뭐 선생님이니까 시험을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있어서 수능을 계속 봤던 거야.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수능 점수가 오르는 포인트, 어떻게 공부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압니다. 그러려면 1번은 얘들아 팩트를 받아들여야 돼요. 주변에서 영어 절대평가하니까 쉬워, 안 해도 돼. 그거 구랍니다. 그 구라의 당에서 애들이 욕골이 났어요. 절대평가 1세대, 2018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2018학년도 수능을 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말로 할 건 없고 네가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18학년도입니다. 17년 9월에 실시된 모의고사에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그 자료를 여기다 그대로 옮겨놨는데 잘 봐봐야 돼. 되게 충격적이야. 현재는 90점 이상이면 전부 다 1등급입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건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고1, 고2 때 영어 되게 쉽대. 수능 영어는 쉬우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된대. 그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다 구라라는 거죠. 팩트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애들이 영어를 놔버렸고 그로 인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고3 재수생이 시험을 봤던 평가원 9월 모의고사에서 90점 이상, 즉 1등급은 전국에 5.39%밖에 없었습니다. 이 안에 재수생이 잘한다는 건 다 알죠, 누구나. 재수생이 이 중에 절반이 좀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2.5%만 잡아볼게요. 아니, 조금 더 낮춰잡아서 2%만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역 애들은 대략 한 3.3% 정도만이 1등급이었다는 거예요. 어이! 여기 봐봐, 얘들아. 3.3%만 1등급이었대. 그럼 3.3%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100명 중에 3.3명이라고. 한 반에 30명이잖아. 그러면 한 반에서 무조건 1등을 찍어야지 안정적인 1등급이었단 말이야. 반에서 무조건 전 과목 말고 영어 1등이어야 된다고. 왜 다른 과목 다 못해도 영어만 살았나 있잖아. 그는 애들도 다 제끼고 네가 1등을 해야지 1등급이 떴다고. 심리? 반에서 1등이 쉬워요? 각 과목의 1등. 영어 1등 쉽니? 안 쉽잖아. 재수생 빼고 현역 기준으로는 각 반에서 1등만이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영어 안 한다고? 애들이 다 알아. 영어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돼요. 근데 1등급이 안 나와, 얘들아. 왜? 공부를 안 해서. 고1은 8.42%거든. 고1은 12%야. 고1, 고2 모의고사는 사실 너무너무 쉽죠.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나, 선배들 공부 좀 했더니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 선생님, 선배님. 아, 선생님이래. 선배님, 고1, 고2 모의고사랑 고3, 6평, 수능이랑 난이도 비슷한가요? 비웃으면서 그러지. 너 제 정신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데이터로 보라고 그냥. 남들이 하는 말 듣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반토막 밑으로 떨어집니다. 결국은 고1, 고2 때 그렇게 쉽게 점수가 잘 나왔던 영어가. 중학교 기반의 내용들이 시험에서 나오죠? 정말 쉽죠. 그러다가 수능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애들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고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영어 때문에 내가 대학을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절대로 우리 애기들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영어는 얘들아. 아, 진짜 꿀인데. 진짜 꿀인데. 수학하는 거에 절반만 시간 투자하면 되는데. 그러면 진짜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라도 안정적인 1등급을 나오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시험이 진짜 미친듯이 어려워요. 학교 내신 안정적으로 점수, 네 점수에서 최소한 한 개 등급에서 두 개 등급은 올릴 수 있습니다. 수학에 반만 하면. 반도 안 하잖아. 안 그래? 영어 심각합니다. 실제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보면 눈에 보이죠? 6평 때도 8%, 10%가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9평 때도 5%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는 다 재수증이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실제로 애들은 거의 반에서 1등, 또는 맥스 2등 벗어나면 1등급이라는 건 없어진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영어 때문에 대학 못 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건 간단하게 보시면 되세요. 전부 다 지금 보면, 그러면 시험이 진짜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얘들아. 네가 안 하는 거야 그냥. 여기 봐봐. 상대평가 시절에 90점 이상이 7.8% 정도 됐어요. 근데 절대평가 첫 해에 한 8% 나왔거든. 난이도 비슷하게 낸 거잖아. 근데 애들이 공부를 점점점점 안 했어. 그래서 5%로 주저앉아버렸어요. 공부 안 하면 점수 안 나옵니다. 공부 안 하면 등급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수학 절범만 시간 투자하라고 얘들아. 진짜 바뀌어요. 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될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얘들아. 교육 이슈라고 그러고 저는 막 기사로 떠들어요. 설명이 한답시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 이 얘기거든. 2015 개정 교육과정, 2021 수능 개편안 유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 니네가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실제 모든 내용을 다 까보면 결국은 결론은 이거예요. 애들 입장에선. 자, 이 내용은 달라지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뜯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 분석은 네가 하는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말만 바뀐 거야. 이름만. 공통과목이라는 이름 갖다 붙이고 그렇게 이제 이름만 새로 붙은 것 뿐이지 결국은 고3이 돼서 네가 해야 될 건 수능 보는 거잖아. 맞죠? 수능 때 바뀐 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뀐 게 없어요. 사기에 놀아나지 마시고 네 인생에 걸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 받기는 쉬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수학의 절반 정도만 하면 된다. 예전에는 수학의 한 70%에서 75% 정도 시간 투자를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50%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하면 충분히 네가 원하는 등급을 받아갈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90점을 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무조건 90점을 넘어가도록 공부를 하는 거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 시절에 내가 영어에 대한 기반을 확실하게 끝내버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을 위로 올라갈수록 줄이는 거예요. 고1 때 영어를 많이 하고 고1 때 그것보다 줄이고 고3 때는 더 줄이는 겁니다. 2학년까지는 영어를 어느 정도 완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는 감을 유지하고 너한테 취약한 파트들에 대한 집중학습을 해서 등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 시간 투자하는 게 베스트 전략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해 시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되게 압도적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 그치? 자 사실은 지금 중3은 얘들아 별로 기말고사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아이들이 많이 신경 안 쓰는데 지금부터 이제 거의 예비고일 체제로 돌아갑니다. 대치나 평촌이나 분당 같은 교육특구라고 하는 지역들은 이미 벌써부터 예비고일 커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애기들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선두주자가 되려면 선두그룹에서 놀아야 돼요. 초반부터 네 밑에 있는 애들을 확실하게 팍! 눌러버리고 압도적인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데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현재 교육체제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1번 내신 내신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신은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수능 확실한 1등급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이 두 가지가 제일 메인이에요. 나머지 수시로 다른 거 수능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건 전부 다 지역적인 거고 몇 퍼센트 되지도 않습니다. 메인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내신 영어랑 수능 영어를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이렇게 돼요 얘들아 일단은 왜 내신이 중요하냐면 학생부가 절대적으로 수시에서는 그냥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학생부의 핵심은 내신이거든. 다른 교과 활동보다 더 중요한 건 내신입니다. 그래서 내신의 목숨 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내신 공부를 공부할 때 선생님 저는 내신을 못해요? 어 너는 지금까지 나를 보지 못했잖아. 나를 본 순간부터는 내신 점수가 무조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상위 점수가 유지가 될 거예요. 자 내신 공부를 할 때 방학 기간에 또 우리가 내신 기간에 학습해야 될 건 정리를 해보면 크게는 세 가지 틀 안에서 돌아가요. 요즘 유행처럼 어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신 때마다 어휘 정리를 따로 해주는데 어휘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 애기들 시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간어를 딱 내신 기간에만 공부를 하면 사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단어들을 계속 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왜 이거 냈어요? 그러면 어 너는 고등학교 필수 단어야. 왜 이것도 안 해오니? 할 말이 없어요. 왜? 고등학교 필수 단어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필수 단어는 반드시 지금 외우셔야 되고 겨울방학 전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시간 여유가 있잖아. 그래서 어휘함기를 지금 좀 충분하게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BMW라는 단어가 2000단어밖에 안 되는데 그 단어보다 2000단어에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 대한민국 교재 출판되어 있는 교재 중에는 없습니다. BMW보다 적은 양으로 더 효과적인 교재는 없어요. 두 번째, 어휘학습을 하셨으면 내신의 핵심이 요즘엔 여기로 가고 있죠. 어법 그리고 서술형의 믹스입니다. 어법 자체를 많이 내는 학교들은 없어요. 별로. 일단 어법에 대한 직접 평가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서술형 문제들이 되게 많지요. 배점도 크고 근데 그 서술형이 보면 어형에 맞게 쓰세요.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쓰세요. 옳게 쓰세요. 이런 것들을 서술형 안에 계속 녹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애들이 점수가 서술형에서 제일 많이 깎이는 건 어디든가? 바로 어법이다. 그래서 내신 결국은 고득점을 하고 싶으면 서술형 문항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선생님이 서술형 집중 대비반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 현장에서 그 수업도 온라인에 똑같이 오픈할 겁니다. 내신 기간 때 되면 서술형 대비를 원한다면 어법 학습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말귀를 못 알아 먹어. 봐봐 얘들아 문법에 맞게 쓰려면 문장을 썼을 때 문법에 맞으려면 일단 문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치? 동사 앞에 주어가 와야 되고 동사 강조하려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사용된다는 문법을 알아야지 서술형을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겨울방학 때 우선적으로 어법을 학습하는 거예요. 방학 안에 끝납니다. 저걸 딱 끝내면 얘들아 완전 자신감 충만해. 야! 나 영어 짱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아기들이 중학교 때 막 전교에서 280등이었대. 근데 그 어법 특강 끝나고 나니까 어법 특강 끝나고 독해 특강 딱 끝나고 나니까 학교 입학시험에서 분당에서 전교에서 6등 했어요. 양령 중 나와서 학교 이름도 뭐 얘기해도 되나? 낙생고 들어가는 애가 낙생고는 원래 분당에서도 잘하는 학교예요. 분당 내도. 근데 전교에서 6등 했어요. 물론 영어만. 다른 과목은 뒤에서 그 정도 됩니다. 강원으로 만나면 인생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과목은 해줄 수가 없고 어쨌든 걔가 다른 과목은 뒤에서 6등이지만 영어는 전교에서 6등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어법 강좌입니다. 내신어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 어법을 방학 때 한번 끝내세요. 그러면 진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내신 기간에는 이제 교과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 자체가 교과를 기반으로 하고 부교제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죠? 내신과 부교제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 밀착학습은 반드시 돼야 돼요. 왜? 결국은 교과 그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시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든 포인트들을 싹 다 짚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내신에 대한 대비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선생님 그럼 저런 자료들을 제가 다 채워가면서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 얘기했잖아. 이 자리 이 고1, 고2 이 시장에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들 없던 것들 미비했던 것들을 내가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 경기권 최대 학원이라고 하는 매시브에서 자료와 수업을 전부 다 진행할 겁니다. 어휘는 내신 어휘 마스터라는 형태로 어법은 내신 어휘 마스터라는 강좌로 교과는 내신 교과 마스터라는 각 교재별의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 서수령은 내신 서수령 마스터라는 수업을 통해서 내신을 끝장 내줄 겁니다. 이거 하나 하면 끝나요. 비싼 돈 내고 어 그냥 동네 학원 다닐 필요 없습니다. 학원들이 어 선생님 학원 이름이 메시브거든 메시브 교평 S학원인데 그 학원들의 자료를 분당에서는 다 훔쳐가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다른 나라 돌고 있어요. 항상 몇 년째 돌고 있는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수업한 거는 자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교재 자체를 어 강사 개인이 만들거나 뭐 연구실에 연구실이라고 해가지고 뭐 알바 써가지고 대학생 한두 명이 만들거나 그런 조답한 교재들은 어 그따위 건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그런 거 되게 혐오하기 때문에 교재는 교재 쓰는 사람이 합니다. 교재 쓰는 사람이 하고 실제 교재를 집필했던 사람들 문제집을 냈던 사람들 교과서에 대해서 검토하고 거의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재를 만들고 진행해요. 그래서 적중률이 높고 실제 학생들이 머리에 남는 게 많습니다. 그걸 이제 온라인에 제공하겠다고 우리 애기들한테 준다고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신 대비는 끝났네요. 그치? 강원호와 매시브와 매시브 출판팀과 교평 S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어휘 어법 서수력 교과별 내신 대비를 끝내줍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절대평가라는 수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선생님이 예의상 예의상 1,2등급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1,2등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랑 수업하는 학생들 중에 목표로 우리의 목표는 그냥 무조건 1등급이에요. 그 어떤 난이도에서도 1등급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만들 거고 그렇게 하기에 충분하고 차고 넘칩니다. 내 수업은 이 선배들이 그래서 제일 많이 선택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자 절대평가에 대한 맞춤 학습으로 선생님이 올해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독해에 대한 맛보기 강의로 맛보기 강의? 맛보기 아니라 수능 독해라는 거를 내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왜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부셔주고 재정립해주는 수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히트친 강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개소독 그 강의를 레벨을 세 개로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개소독 정말 기본 학생들을 위한 강좌를 만들었고 그리고 개소독 6080이라는 강좌를 또 만들었어요. 60에서 80점대의 학생들이 듣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1등급 개소독 최상위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정교권 학생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대치랑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너희들한테 독해만 하더라도 단계를 밟아가면서 너희한테 필요한 걸 받아갈 수 있게 교제를 만들고 강의를 개발했습니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따라오면 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더 몇 배씩 성장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가져가시라고 선생님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논리 유형 맞춤 학습은 이래요. 지금 공부 좀 했던 학생들은 또 한 번이라도 고등학교 문제를 내가 풀어본 학생들은 대부분 얘기를 해요. 너 어디가 약하니? 저는 빈칸 추론이요. 논리야. 추론 파트. 순서 배열이요. 순서를 배열하는 걸 지금 문장의 논리에 맞게 논리야. 문장 삽입이요. 논리야. 대부분 그런 파트들을 취약해하는 학생들이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인데 하위권은 사실은 얘들아 우리 솔직히 여기가 취약한 게 아니라 다 취약하잖아. 그렇지? 아직까지는 인정해도 돼.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은 이제 방학기간에 선생님 저는 뭐를 정리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빈칸이라는 게 너무 약해서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빈칸 추론 맞춤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빈칸 추론에 대한 집중 강의고 빈칸 추론으로 1위를 먹었던 강의가 계속해서 1위였어요. 빈칸 4법칙입니다. 그것도 역시 수준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너희들 듣기 쉽도록. 자 그래서 이렇게 빈칸 추론 여기 1, 2라고 써놨는데 이름이 붙을 거예요. 아직 이게 완전 새로 나오는 강좌라 아직 지금 온라인에는 올라가 있지는 않고 강좌명만 안 정했습니다. 지금 교재랑 이런 게 다 분리돼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준별로. 선생님 근데 제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 상태에 대해서 제가 뭐를 들어야 되고 방학기간에 뭐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얼마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며 어휘는 몇 개나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 끊으세요. 얘기했죠? 나는 좀 시작점이 달라. 강사를 막 하다가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학원을 10개 가까이 운영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런칭을 해서 몇 년이 지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는 강의력은 기본이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관리 학생 관리 학생 컨설팅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실제로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에 대한 가이드를 단순하게 그냥 수업적인 입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니네를 직접 보고 애들이 소화 가능한 형태를 정말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전부 다 자세하게 제공하고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형태의 클럽들이 진행됩니다. 독정 클럽 개소독 클럽 이런 것들은 학원 실제 선생님 학원의 관리팀들이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해줍니다. 대부분 연구실이라고 해놓고서는 알바들이 하죠. 뚜껑 가보면 나는 알바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직원들이 그거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자체가 오프 학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질닷 게시판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너한테 필요한 걸 정확하게 얘기 가이드 받고 그거를 따라가세요.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면 관리를 해주겠습니다. 추가로 비용 내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현장 학원에 가까운 수준의 관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우리 애기들한테는. 오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얘기들도 많고 근데 이런 혼란이라는 건 사실 되게 위기예요. 니네는 제대로 된 정도를 걸으세요. 그리고 그 정도의 그 길에 선생님이 가이드를 정확하게 하고 바르고 빠른 길로만 안내하겠습니다. 반드시 네가 이깁니다. 현장 애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수년간 내오고 현장에서 이 경기권 이 경쟁 치열한 곳에서 1위를 찍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결과물이 보여줍니다. 네가 그게 될 거고 이제는 나는 고3 성장할 만큼 어느 정도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고1 고2 학생들도 조금 더 욕심내서 애들 내신 점수도 올려주고 싶고 정말 대학을 잘 보내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모든 걸 관리해줘서 그래서 그 욕심에 이제 모든 걸 여기서 다 하겠다고 한 거예요. 고1 고2 애들을 내신에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관리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자 선생님 얘기는 여기까지고 너의 3년 앞으로 꽃길 걷게 될 겁니다. 강원우가 그 꽃길 만들어줄 거고 우리는 주는 거 열심히 받아서 그거 열심히 소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최단시간 안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긴 시간 얘기했는데 처음 보니까 아쉬워가지고 빠이빠이 하려니까 아쉬워서 얘기를 계속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애들아 우리 또 수업 때 보고 TCC로 이제 자주 나타날게요. 방학이니까 시간 되면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 선생님 얼굴 보고 싶은데 놀러가도 돼요? 놀러가도 돼요. 시간만 확인하고 놀러와도 됩니다. 와서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뭐 그런 거 좋아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수업 때 보도록 할게요. 진짜 안녕 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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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